한자성어 9위 식자우환 식자우환 알식 알식 글자자 글자자 근심오 근심오 근심환 근심환 식자우환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됨?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 도리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분리하게 되었음을 잃음. 차라리 모르는 변이 나을 때를 이룬다. 신상필벌 신상필벌 믿을신 믿을신 상질상 상질상 반드시필 반드시필 죄벌 죄벌 신상필벌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 꼭 상을 주고 벌을 줄 만한 사람에게 꼭 벌을 준다는 말로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길 함. 신원서판 신원서판 몸신 몸신 말씀원 말씀원 글서 글서 판가름 할판 판가름 할판 신원서판 과거 인물을 선택하는 표준으로 삼던 4가지 조건으로 첫째 인물이 잘났나? 둘째 말을 잘 할 줄 아는가? 셋째 글씨는 잘 쓰는가? 넷째 올바른 반달력을 갖추었는가의 4가지를 보아야 한다 하여 이르는 말 실사구시 실사구시 열매시 열매시 일사 일사 구할구 구할구 오를시 오를시 실사구시 사실을 근거하여 사물의 진상 진리 등을 연구하는 일 공론 만일삼는 양명학에 대한 반동으로 청나라의 고증학자들이 내세운 표어 신길잔 신길잔 마음심 마음심 틀기 틀기 한일 한일 구를잔 구를잔 신길잔 어떤 동기의하여 이제까지의 먹었던 마음을 가꾼 심심상인 심심상인 마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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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상 서로상 도장인 도장인 심심상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십벌지목 십벌지목 열십 열십 칠벌 칠벌 갈지 갈지 나물목 나물목 십벌지목 열 번지과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지근거리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뜻 십실반 십실반 열십 열십 숟가락씨 숟가락씨 한일 한일 밥한 밥한 십실반 열 사람이 밥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은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돕기는 쉽다는 말 아비규완 아비규완 언덕아 언덕아 코비 코비 부르짖일교 부르짖일교 부를한 부를관 아비규완 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지옥 같은 고통에 못 견뎌어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라는 뜻으로 심한 참상의 바람 아전인수 아전인수 나 나 밭잔 밭잔 끄린 끄린 물수 물수 아전인수 제논의 물때기란 뜻으로 자기 좋을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함을 일컫는 말 안분지족 안분지족 편안하란 편안하란 나누분 나누분 알지 알지 넉넉할족 넉넉할족 안분지족 편안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으람 안빈낙도 안빈낙도 편안하란 편안하란 가난할 빈 가난할 빈 즐길락 즐길락 기도 기도 안빈낙도 구차한 중에도 편안 마음으로도를 즐김 안중지정 안중지정 눈안 눈안 가운데중 가운데중 위지 의지 모정 모정 안중지정 눈에 박힌 못이려는 뜻 곧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비유 몹시 싫거나 미워서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 눈에 가시 위 비유 아나무인 아나무인 눈안 눈안 아래아 아래아 없을무 없을무 사람인 사람인 아나무인 눈아래 사람이 없음 곧 교만하여 사람을 없인 여김을 뜻하는 말 암중모색 암중모색 어두우람 어두우람 가운데중 가운데중 더듬을 모 더듬을 모 찾을세 찾을세 암중모색 물건을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즉 어림으로 추측함